두산 선발이 만만치 않네요. 이호봉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입니다.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데우스가 지난해 챔피언이 됐지만 올해도 두산이 저는 또 한 번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믿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탄탄한 투수진, 선발 투수진. 두산의 선발 투수진을 보면 이 정도의 투수진을 갖춘 감독이면 어느 팀 감독이라도 참 흡족하지 않을까. 대단한 투수, 선발 투수진을 갖고 있어요. 선발들 보니까 리퍼트, 보호텐, 장원준, 유희관, 노경은. 화려합니다. 진짜. 5명 모두가 10승을 할 수 있는 투수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15승입니다. 일단 15승도 다 기본적으로 1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수들로 5선발까지 채울 수 있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리퍼트가 지난해 부상으로 좋지 못했지만 정작 중요한 게임때 잘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부상만 없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잘하겠죠? 잘하겠죠. 리퍼트를 이제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수 가운데 최고의 투수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지난해 부상 때문에 많이 게임에 못 나온 것을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올해는 스프링 캠프 때부터 준비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리퍼트뿐만 아니라 저는 리퍼트 걱정 그다지 하지 않는데 두산이 항상 리퍼트와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줄 또 한 명의 외국인 투수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 시범게임 보니까 보호대인이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김진우 기원이 보시기에 새로운 외국인 투수 보우텐 선수는 어떤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로 봅니다. 저도 굉장히 어떤 큰 임팩트를 가진 투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잠실구당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가치가 높고 또 전체 팀 구성상에서도 보우텐 선수가 가진 어떤 선발 투수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이닝 이트로서의 어떤 능력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산이 이제 또 선발이 강하다는 것은 뭔가 리퍼트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고 지난 시절에는 좀 길었지만 있을 때마다 대체해줄 수 있는 선발 자원들이 풍부하다는 것이 또 두산의 큰 장점이고 일단 보우텐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두산이 이번에 굉장히 좀 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해 준 것처럼 오선발 후보인 노경원 선수가 올해 이제 정말 다시 한 번 명예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노경원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제가 12년, 13년, 10성 이상 하고 굉장히 좋았을 때 13년도, 그러니까 14년 정도 사실은 14년도에 저는 조금 투수를 줄이면서 이닝 좀 줄이면서 한 번 약간의 휴식기를 좀 줬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노경원 선수가 워낙 또 굉장히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공을 너무 많이 던집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 어머니도 좀 안 좋은 일 생기면서 심적으로 많이 흔들려서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로서의 노경원 선수의 가치는 저는 굉장히 높이 봅니다. 그리고 노경원 선수의 가장 좋은 점은 좋은 구의도 가졌지만 공백계를 너무 쉽게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거죠. 사실 선발 투수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자기 가진 것만 마리만 할 수 있다면 원래 10성은 무난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선발에 의해서 중간 투수를 한 번 보면 중간 역시 뭐 만만치 않네요. 진짜 장원준 투수랑 유해간 투수 얘기는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기할 거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서울에 아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지난해 정말 포스트 시즌에서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었던 마무리 투수 이현승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마무리 투수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이현승 투수의 장점은 마운드 위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멘탈이 정말 좋은 투수인데 두산이 지난 시즌 전반기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무리 투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후반기 이현승이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으면서 팀이 확 달라졌거든요. 올해도 그런 두산의 어떤 장점은 이현승 투수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녹화 시간은 많지 않습니까? 두산의 어떤 선발 중간 마무리까지 해서 마운드에 점수를 매겨본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지 기호봉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두산의 지금 마운드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너무 후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마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욕심이다. 이 정도면 선발 불편 이 정도면 이 마운드를 가지고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딘가 팀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외견상으로 봤을 때 지금 두산의 선발 마운드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김진욱 의원은요? 저는 10점 기준이 조금 다른데 선발 투수로 봤을 때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불편 쪽에서는 조금의 미심적인 부분이 김강률 선수가 돌아와서 큰 힘이 되겠지만 아직 이 아킬리스건이 완벽한 상황은 아니랍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마무리까지 이현성 선수 마무리는 거의 10점 만점입니다. 그렇지만 필승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함덕주 선수나 김강률 선수가 맡아야 되는 역할은 조금은 그래서 중간 불편 쪽은 10점 만점에 9점 그리고 19.5점입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두산 마운드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두산 먼저 보면 별 차이가 없네요. 지난해나 올해나 거의 뭐 외국인 타자만 바뀌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하고 김현수 선수의 공백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면 김현수가 빠진 그 자리는 어떤 선수들이 채워나갈까요? 일단 박건우 선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에도 백업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주전으로 한번 풀타임을 뛸 수 있는 기회를 월세진 한번 얻지 않을까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가 타자 에반스 선수요. 그렇죠. 에반스 선수는 어떤 장거리 타자 또 어떤 교타자 이런 것보다 중장거리 선수로서의 어떤 특히 두산에 지금 굉장히 잘 맞는 잠실구장에 잘 맞는 특화된 타자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시범 경기에서 홈런도 두 갠가 때렸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석에서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어떻게 보면 두산이 외국인 타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올해 에반스가 4번에서 지금까지의 모습만 유지해준다면 꽤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격적인 면에서 백업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 후보군일까요? 지금 조수행 선수는 수비주이지만 이우성 선수, 국회성 선수,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전체 타선이 강하지만 뒤에 백업 받쳐줄 선수들이 정말 두산이 화수분 야구가 이랬다는 걸 정말 잘 보여줍니다. 특히나 조수행 선수는 스피드로는 정수빈 선수보다 훨씬 빠르다는 그런 평가가 있던데요. 스피드만 놓고 보면 정수빈 선수 말씀을 하셨으니까 올해 두산의 1번 타자는 정수빈 선수가 맡을 것 같은데 그동안 야구를 잘한다는 소리는 계속 들어왔고 또 잘하는 선수는 맞아요. 그런데 올해 1번 제대로 정수빈 선수가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하거든요. 스프링 캠프 때부터 참 다른 시즌과는 좀 다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정수빈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컨택 능력도 있지만 특유의 기동력을 지난해에는 많이 살리질 못했거든요. 올해 그런 부분까지 이게 바로 정수빈의 야구다. 정수빈 표 야구가 올해 아마 제대로 한 번 터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투수력에 의해서 두산은 공격력에서도 변함없이 강팀으로서 면모를 갖고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제가 투수편에도 10점 만점에 평점을 한 번 매겨봤었잖아요. 이번에도 한 번 매겨보죠. 10점 만점에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전체적인 타선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위권. 저는 한 9.5 정도 보고 조금 아쉬웠다 그런 부분은 중심 타선에서의 파워적인 면에서는 10개 구단에서 중상위 정도 중심만 보면 그렇죠. 중심 타선 그만큼 중심 타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파괴력 쪽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 그래서 전체 타선에서는 두산 한 9.5점 정도 그렇게 봅니다. 이예봉 위원은요? 저도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요소가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3, 4, 5번에서 홈런을 칠 수 있는 장거리포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역시 강력한 우승후보이지만 조금 약하다. 그게 또 약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9.2점 어쨌든 두 분 모두 후한 점수 주셨습니다.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타선이에요. 권우 선수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난해에도 백업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는 주전으로 한번 풀타임을 찔 수 있는 기회를 올 시즌은 한번 얻지 않을까 또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가 타자 에반스 선수요. 그렇죠. 에반스 선수는 어떤 장거리 타자 또 어떤 교타자 이런 것보다 중장거리 선수로서의 특히 두산에 지금 굉장히 잘 맞는 잠실구장에 잘 맞는 특화된 타자라고 그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시범경기에서 홈런도 두 갠가 때렸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석에서 좀 안정감이 느껴지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어떻게 보면 두산이 외국인 타자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승을 했잖아요. 올해 에반스가 4번에서 지금까지의 모습만 유지해준다면 꽤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격적인 면에서 백업할 만한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 후보군일까요? 지금 뭐 조수행 선수는 수비주지만 이우성 선수, 국해성 선수, 새로운 선수들이 합류하면서 전체 타선이 강하지만 뒤에 백업 받쳐줄 선수들이 정말 두산이 화수분 야구가 이랬다는 걸 정말 잘 보여줍니다. 특히나 조수행 선수는 스피드로는 정국인 선수보다 훨씬 빠르다는 그런 평가가 있던데요. 스피드만 놓고 보면 저는 두산의 지금 마운드면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너무 후한 거 아닌가요? 아니 이것보다 더 좋은 마운드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거는 조금 욕심이다. 이 정도면 선발 불편 이 정도면 이 마운드를 가지고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어딘가 팀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외견상으로 봤을 때 지금 두산의 선발 마운드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 김진욱 교회는요? 저는 10점 기준이 조금 다른데 선발 투수로 봤을 때는 저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불펜 쪽에서는 조금의 미심적인 부분이 김강률 선수가 돌아와서 큰 힘이 되겠지만 아직 이 아킬리스건이 완벽한 상황은 아니랍니다. 그런 단점도 있고 마무리까지 이현성 선수 마무리는 거의 10점 만점입니다. 그렇지만 필승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 함 덕주 선수나 김강률 선수가 맡아야 되는 역할은 그래서 중간 불펜 쪽은 10점 만점에 9점 19.5점입니다. 어쨌든 두 분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두산 마운드는 거의 완벽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디펜딩 챔피언 두산 먼저 보면 별 차이가 없네요. 지난해나 올해나 네 거의 뭐 외국인 타자만 바뀌었다 뿐이지 거의 비슷하고 김현수 선수의 공백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하죠. 그러면 김현수가 빠진 그 자리는 어떤 선수들이 채워나갈까요? 일단 선발이 보니까 만만치 않네요. 이호봉이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입니다.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데우스가 지난해 챔피언이 됐지만 올해도 두산이 저는 또 한 번 챔피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믿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탄탄한 투수진 선발 투수진 두산의 선발 투수진을 보면 이 정도의 투수진을 갖춘 감독이면 어느 팀 감독이라도 참 흡족하지 않을까 대단한 투수 선발 투수진을 갖고 있어요. 선발들 보니까 리퍼트, 보호텐, 장원준, 유희관 노경은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5명 모두가 10승을 할 수 있는 투수로 구성이 됐다는 15승입니다. 그렇죠. 일단 15승도 기본적으로 10승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수들로 5승 발까지 채울 수 있었다는 게 큰 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사실 리퍼트가 지난해 부상으로 좋지 못했지만 정작 중요한 게임 때 잘해줬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부상만 없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잘하겠죠? 잘하겠죠. 리퍼트를 이제까지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수 가운데 최고의 투수다라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도 지난해 부상 때문에 많이 게임이 못 나온 것을 좀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올해는 스프링 캠프 때부터 준비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리퍼트뿐만 아니라 저는 리퍼트 걱정 그다지 하지 않는데 두산이 항상 리퍼트와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줄 또 한 명의 외국인 투수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번 시범 게임 보니까 보호되니 괜찮게 보이더라고요. 김진우 기원이 보시기에 새로운 외국인 투수 보호템 선수는 어떤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로? 저도 굉장히 어떤 큰 임팩트를 가진 투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잠실구당에서도 굉장히 잘 활용 가치가 높고 또 전체 팀 구성상에서도 보호템 선수가 가진 어떤 선발 투수로서 굉장히 매력이 있는 이닝 이트로서의 어떤 능력도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두산이 선발이 강하다는 것은 뭔가 리퍼트 선수가 약간의 부상이고 지난 시절에는 좀 길었지만 있을 때마다 대체해줄 수 있는 선발 자원들이 풍부하다는 것이 두산의 큰 장점이고 보호템 선수는 제가 봤을 때 두산이 이번에 굉장히 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말씀해 준 것처럼 오선발 후보인 노경원 선수가 올해 이제 정말 다시 한번 명예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노경원 선수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좋은 선수고 제가 12년 13년 10승 이상 하고 굉장히 좋았을 때 13년도 그러니까 14년도 사실은 14년도에 저는 조금 투수수를 줄이면서 이닝 좀 줄이면서 한번 약간의 휴식기를 좀 줬어야 되지 않겠나 노경원 선수가 워낙 또 굉장히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공을 너무 많이 던집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 어머니도 좀 안 좋은 일 생기면서 심적으로 많이 흔들려서 그런 거지 기본적으로 선발 투수로서의 노경원 선수의 가치는 저는 굉장히 높이 봅니다. 그리고 노경원 선수의 가장 좋은 점은 좋은 귀도 가졌지만 공백기를 너무 쉽게 던질 수 있는 투수라는 거죠. 사실 선발 투수가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자기 가진 것만 마리만 할 수 있다면 올려도 10승은 무난할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제 선발에 의해서 중간 투수를 한번 보면 중간 역시 만만찮네요. 진짜 장원준 투수랑 유해간 투수 얘기는 안 합니까? 제가 보기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얘기할 거리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간 겁니다. 서울에 아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이제 지난해 정말 포스트시즈에서 강렬한 인상을 보여줬었던 마무리 투수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마무리 투수에 대한 개념과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형태였잖아요. 2연승 투수의 장점은 마운드 위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어떤 심리적인 그런 장점을 갖고 있어요. 멘탈이 정말 좋은 투수인데 두산이 지난 시즌 전반기 끝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마무리 투수가 없어서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후반기에 2연승이 마무리 투수로 자리 잡으면서 팀이 확 달라졌거든요. 올해도 그런 두산의 어떤 장점은 2연승 투수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많으면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녹화시간 녹화시간은 많지 않습니까? 두산의 어떤 선발 중간 마무리까지 해서 마운드에 점수를 매겨본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지 기호봉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정액순간 3연승 4연승 3연승 감사합니다.